금호 방조대에서 본 일출관경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야 이런거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앞에 가 영산호쪽 영암방조제 그래서 아침 이렇게 해가 멋있게 일출을 보여주겠습니다 저 뒤에는 해남하고 영암을 연결하는 그런 그 다리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야 멋지네 그해로 해가 호세 반사되서 엄청나게 멋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 방조제 바로 넘어서 보이는 일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